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고요하네요. 교실이. 문제 풀고 있었습니까? 문제도 없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토지의 표시는 몇 가지가 있나요?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여섯 개 중에서 제가 지번하고 지목은 첫째 주에 했고요. 두 번째 주에 경계하고 면적에 했었는데 경계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합니다. 이랬죠. 지적공부 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땅을 지적도면에 등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상중하 이런 말 했잖아요. 상중하. 절토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단부. 넘날 차이가 없다. 중앙. 넘날 차이가 있다. 하단부. 상중하. 이렇게 했던 것. 회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는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공유수면 매립해서 재방을 쌓았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정해진다. 이런 걸 봤었고. 그 다음에 면적 가가지고요. 면적은 해당 필제에 대한 수평면상의 넓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깎거나 파버려도 대장에 써져 있는 면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대장에다가 면적 얼마다라고 등록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일단 지적 측정을 해서 경계나 좌표를 구하고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면적 측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면적 측정한 다음에 끝수처리를 거쳐서 대장에다가 면적을 쓰게 돼 있는데 이때 면적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경계나 좌표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나 좌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이 될 때 면적 측정을 하는 것이지 경계 좌표가 안 바뀌고 가만히 있어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 지범변경, 합병 이런 거 할 때는 안 하고 분할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럴 때는 합니다. 이런 거 봤었죠. 그렇죠? 그럼 면적 측정을 했으면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숫자를 바로 대장에 써버린 게 아니라 끝수처리를 저착을 친다. 그 과학에서는 먼저 자릿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곱미터 단위까지 할 거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할 거냐? 일의 자리냐? 소수 자리까지냐? 이거 축적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축적을 보고 자릿수를 판단했으면 그럼 등록자릿수가 정해졌다. 이런 뜻이 돼요. 등록자릿수가 정해졌다는 말은 끝수도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숫자가 끝수니까 그 끝수를 올려버려요. 원칙적으로는? 반올림하는 거지. 반올림으로 원칙적으로 청제하잖아요. 그렇죠? 반올림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오케이. 짝솔수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 그랬죠?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올림에서는 5를 올리지만 면적에서 끝수처리할 때는 5를 버릴 때가 있다. 등록자릿수가 0이나 짝수이면 끝수원은 버리게 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 게 면적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지적공부로 들어갔었거든요.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무슨 종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했을 때 토지 적어놓은 공적장부다. 이렇게 이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뭣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까? 대장하고요. 대장하고 도면으로 나뉜다. 그럼 대장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럼 도면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별도로 경계점 좌패등록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7개 지적공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7개 지적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등록하려고 합니까? 등록사항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등록사항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나요? 토지에 표시하고요. 토지 표시와 뭡니까? 소유자 등 소유자 등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적공부 등록사항 알고 있는 게 되게 도움됩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이다. 그럼 각각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 보면은 이게 토지대장의 모양 이게 틀이 어떻게 잡히냐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써지고요? 여기는 토지 표시가 써진다. 토지 표시가 써지고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등록사항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면 돼요. 대장 왼쪽 토지 표시, 오른쪽의 소유자, 아래쪽에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땅이 있는데 땅주인 누구고 땅값 얼마다. 공시지가 이거 기준일자는 1월 1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말 했죠. 땅에 세금 보관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유자를 쓸 때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몇 인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의 몇 인. 그럼 누구 누구의 몇 인이라고 쓸 때 이렇게 몇 인이라고 쓸 때 그럼 나머지 사람 그 사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장부가 뭔가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공유전명부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말을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뜻인가요? 공동소유토지 공유토지의 소유자 이름 명부라는 말이 이름 써놓은 장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연명부라는 것은 연달아 이름 써놓은 장부 공유지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유자 이름 쫙 써놓은 장부 공유전명부인데 이게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 공유자들의 지분 공유자들의 지분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대지권 높은은 따로 설명 안 드렸고 다음에 도면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가 이게 진짜로 등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경계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경계 정말 쓰고 싶은 건 경계인데 그런데 지적도나 임야도는 이게 실제 땅 크기를 그대로 못 그리기 때문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줄이는 거예요? 라는 걸 축척이라고 한다. 그럼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7가지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 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렇게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임야도는 안 봤어요. 그냥 어차피 임야도는 지적도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적도를 두 개 봤죠.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시원찮은데 대답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지적도는 어떤 지적도였습니까? 일반 지역. 일반 지역. 보통 지역의 지적도였고 이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 높고 시행 지역의 지적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테두리를 보고 도각선이라고 했죠. 도각선. 숫자가 써있고 도각선 수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진 게 뭐였나요? 세긴도. 그 다음에 도평리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죠. 소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적도라고 써졌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걸? 제명. 제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축척. 1200분의 1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다가 산자를 써가지고 지적도의 산이라고 써진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여기는 필지가 몇 개 있다, 지목은 뭐다, 모르는 거예요. 임야도에 있는 땅이다 정도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대 14창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14번지는 지목이 창고용지입니다. 이런 뜻이고 경계. 선이 경계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지적도는 이 정도 봤었는데 자, 이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랑 비교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었던 거거든요. 몇 군데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세 군데. 어디에서요? 위에, 가운데, 아래.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지적도라고 제명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요.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쓴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96개 5번지에가 22.26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었거든요. 이 숫자는 이 경계점부터 이 경계점까지의 거리다.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이 도면상에다가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이쪽 필지에서 만약에 13번지 땅 소유권자와 14번지 땅 소유권자가 분쟁이 발생했으면 측량을 통해 해결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지적도 가지고 측량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도 만약에 여기 땅과 이 땅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이 도면 갖고 측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그냥 써놨죠.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어. 그럼 뭐 갖고 하느냐? 이 지역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좌표값 가지고 측량을 하지. 이 지적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이게 써 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에 대해서 봤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랬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다. 이런 식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다. 이것이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내용은 뭔가요? 좌표.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토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지역. 그런 지역에 좌표값이 나오니까 그런 지역에 한정적으로 작성 비치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나머지 게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랑 같은 세트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토지대장 지적도랑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져야 돼. 이게 만들어진 지역은 절대 임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한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 했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름에서 이미 나온다고 했죠.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장부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종합해놓은 것이다 뜻인데 저기 종합되어 있는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다면 다섯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섯 가지잖아요. 원래 따로따로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서 관리하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서 관리하고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살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다음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관리하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권리라는 것은 등기부에 써진 것. 등기법 48조에 규정된 것이라는 게 등기부에 써진 내용이에요. 이런 거 따로따로 관리된 것을 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종합해놨다. 그런 내용이지. 그런 게 종합공부였고 이게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이게 3장이었고요. 4장으로 넘어가지고 4장에서 토지이동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토지이동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용어거든. 그래서 제 4장에서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토지라는 게 뜻이 뭐였습니까? 토지의 표시. 이동은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할 때 여기 토지하고 이동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토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것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소유자는 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 그럼 이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걸로는 이제 뭐가 있나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했는데 신규 등록. 이거 받고 등록 전환 이런 거 했잖아요.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신규로 등록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었을 때 공유수면을 매립했었던 거나 미등록 섬 같은 게 발견돼서 등록할 때 이런 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특별한 거 신규 등장에서는 별로 설명 안 했어요. 등록 전환이라는 거. 등록 전환이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한 거거든요.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뭐냐. 등록을 전환한다. 이래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된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게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했고.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던 게 이게 산자락이 있는데 산자락 그거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창고 짓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을 창고 짓게 되면 임야도에 있던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이 등록 전환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목이 바뀝니다. 이걸 현재 우리 법에서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량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받은 경우 그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기억나세요? 그럼 그거 옮겨가서 땅같이 높아가니까 주변 땅들 대부분의 토지들이 전부 다 등록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때 옮겨가는 것도 역시 등록 전환이 되긴 하는데 이 경우는 지목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된다고 해서 꼭 지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등록 전환할 때 지번 어떻게 붙이나요? 라고 했을 때 신규 등록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고 똑같이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입니다. 이런 거. 그럼 측량은 반드시 하느냐? 반드시 합니다.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임야도에 있던 축척을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면 축척이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꼭 측량을 하는 겁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종전에 있는 면적이랑 비교했을 때 오차가 생긴다. 그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내일 수도 있는데 이내든 초과든 될 면적. 새로운 갈로 한다. 다만 초과할 때는 종전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을 해버리고 이내일 때는 그냥 둡니다. 이렇게 이때 종전의 면적하고 새로운 면적 있잖아요. 새로운 면적. 그 새로운 면적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될 면적. 등록전환 될 면적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이야.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읊고 있었는데 그냥 졸아버려. 그 사이에. 그 막가를 이용해서. 어때요? 많이 생각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읊어드리는 게 도움이 됩니까? 집에서 여기 학원 올 때까지 복습 한 번이나 다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시고 옵니까? 학원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인강을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럼 얼굴 보고 인강을 보면 어떠세요? 실물이 낫지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리마인드 할 때 그때 한 번 잘 따라오세요. 잘 생각하면서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는 분할부터예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로는 363페이지. 분할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동 해당하는 것들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런 거 쭉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축척변경까지. 축척변경, 도시개발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동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분할을 보는데 분할은 딱 내용, 개념을 설명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되죠. 그렇죠? 저게 뭐예요? 분할이라는 게? 나누는 거.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등록이 대회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한 필지를 저 밑에 보세요. 개념 나옵니다. 이 1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걸 말한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넘겨보시면 대상 토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4가지가 나오거든요. 4가지가. 자, 칠판 보십시다. 여러분들 책을 안 보고요. 나 이런 경우에 땅을 분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 봐요. 잘라서 팔 때요. 잘라서 팔 때. 그러니까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 필지에 여러분 예를 들어 천평이라고 보세요. 천평인데 천평 중에서 500평을 팔고 싶어요. 500평을. 그럼 분할 안 하고도 팔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분할해야 될까요? 분할 안 하면 한 필지에 대한 일부의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잖아요. 그럼 분할해 줘야 돼요. 이럴 때 분할 사유가 되고 또 자, 이게 땅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땅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수원이거든. 그런데 이 과수원 소유권자가 A인데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땅을 팠다고, 집질려고. 그 땅 파는 걸 형질변경한다고 했잖아요. 형질변경 뜻이 뭐라고 했나요? 상당히 기억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깨끗해졌네요. 삽질이다 그러지 않나요? 삽질? 형질변경은 뭐라고요? 삽질. 그게 무슨 말인데요? 또 설명이 필요한가? 땅을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형질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깎는다, 판다, 메운다, 덮는다라는 거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삽질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집짓게 타고 형질변경 공사를 중공시켜놨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거 여러분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연구청물부지는 지목이 뭐였나요? 되었잖아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연구청물부지의 지목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필지로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분할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일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그때 분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이런 경우에 분할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두 가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어요. 삼형제가. 그럼 삼형제가 한 2천 병짜리 3천 병짜리 땅을 한 상속 받았다. 그러면서 야 우리 공동명의를 해놓지 말고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유물 분할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분할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때 필요한다.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세 번째 거까지만 할 게 네 번째 거 안 하고 그럼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요. A 땅, B 땅인데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경계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이거 땅 쓰기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번째 거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가 받았다 했는데 뭐 이런 거 일단 됐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정도 기억하는 게 처음에는 도움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1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다. 라는 말이 있나요? 364페이지 맨 위에 그 대상토지 박산의 1번 그러면 이거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예가 떠오르라고요? 아니 그 삽질이 아니고 과손 안에 집 짓는 거 물론 삽질은 해야지 과손 안에 집 짓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고요? 잘라서 파는 거 매매하는 거잖아요. 잘라서 파는 거 다음에 세 번째 거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는 경우다 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지그재그땅 이런 거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봐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소유권자한테 와서 신청을 하라고 의무를 두어요. 두 개는 의무를 안 두거든? 찍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1, 2, 3번 중에 몇 번이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참고로요. 소유권자가 아쉬운 경우면 안 시켜도 돼요. 소유자가 아쉬운 경우면 알아서 올 텐데 굳이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소유권자가 아쉬운 경우에요? 소관청이 아쉬운 경우에요? 누가 아쉬워요? 이렇게 막 땅을 불편하게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소관청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계속 쓰든가 정 불편함 오든가 누가 판단하겠어요?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불편한 걸 보고 있으면 옆에서 못 견딥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불편함 오겠지. 냅둬요 이거. 오든가 말든가. 의무 없어요. 그럼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소유자가 아쉬운 경우에요? 소관청이 아쉬운 경우에요? 소관청이 아쉬운 경우에요? 누가 아쉬워요? 소관청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안 시켜도 지가 와요. 소유권자가. 알아서. 그래서 2번, 3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1번은? 1번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거 누가 과선 나무 베어놓고 거기다 집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럼 소유자가 아쉬운 경우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쉬운 경우인가? 소관청이 아쉬운 경우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과선 주인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저기 과선에서 나무 베어내고 집진대를 따로 한 필지 만들어가지고 지목을 대로 바꿔야 좋겠습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집만 짓고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굳이 그걸 잘라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땅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 사람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필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과선으로? 그러면 국가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이미 용도가 바뀌고 있는데. 법 위반 상태가 되잖아. 과선 안에 있는 주거영호청으로 지목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경우는 소관청이 땅주인한테 너 와라. 분할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1번만 의무가 있고 밑에 것은 의무가 없는 게 왜 여러분 밑에 것들 의무가 없다고요? 소유자 지가 아쉬운 경우라 안 시켜도 오거든. 그러니까 의무를 안 두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밑에 신청 의무 쪽에서 나오는 말인데 일단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 정리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분할할 때 지번은 어떻게 합니까? 필지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지번은 어떻게 붙인다고 했어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거 어떻게 해요? 나머지 거 좀 말이 길었는데 부번 부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부번 부번 그래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번 부번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 분할할 때는 측량을 합니까? 안 할 수도 있겠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한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경계가 경계가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측량했으면 이제 면적을 측정해 봐야 돼요. 여기서 면적 이거 원래 2000제곱미터 했어. 2000제곱미터 그러면 분할해가지고 분할을 반으로 잘랐다 쳐봐요. 그러면 이 필지 두 개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2000이 나와야 되겠지. 여러분 지금 분할하기 전과 후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도면 거기 그 상태에서 선만 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은 2000이라고 동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할한 다음에 측량한 다음에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더해보니까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가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내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자 조금 차이가 나서 조금 예를 들어서 더해봤더니 2002가 나와 2002 2제곱미터가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00분의 2니까 뭐 0.01인가요? 그 정도면 오차범위 내려갈게요.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버려요. 그냥 버려버려.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리라고. 버려가지고 2000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1000일 1000일 이렇게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00 1000 써버리라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더해봤더니 1998이야. 2가 모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더해버려. 999 나왔고 999 나왔어요. 그럼 일식 더해갖고 쓸 때는 1000이라고 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차가 형범이 이내일 때는요. 그 오차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적에 따라 나눠가지고 분할되기 전하고 똑같이 맞춰놔요. 똑같이. 그럼 초과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버렸다. 더해봤더니 뭐 한 200제곱미터가 남아버리거나 모잘라버려.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여러분 분할하기 전과 후에 지금 특별한 게 없었고 딱 선만 그것을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는 어떻습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럼 새로 한 게 잘못됐겠어요? 종전의 게 잘못됐겠어요? 종전의 거. 종전의 거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정정해버려. 고쳐버린다고. 그래서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에 지적정리 지번은 분할 후에 필조 중 1필조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조 지번은요. 본번에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거기 동그래미는 부번 부번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요. 지적측량과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할 전후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야 되므로 거기 밑줄 쳐요.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야 되므로 거기 밑줄 쳐요.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가 허용금이 이내. 이내 동그래미. 이내일 때에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거기 밑줄 쳐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넘을 때는 버리고 모자랄 때는 올리고 더하고 이런 뜻입니다. 조금씩. 동그래미에 초과할 때는 지적 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됩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줄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분할에 대한 내용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죠? 다음에 합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병으로. 칠판 좀 보시고. 합병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합병이라는 게. 아까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와 나누어 등록하는 거라 했잖아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필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합병을 하고 나잖아요. 항상 한 필지가 되는 거야. 다섯 필지를 합병하든 50필지를 합병하든 100필지를 합병하든 합병의 필지는 항상 몇 개라고요? 하나. 처음 밑에 보세요. 개념.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1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했거든. 칠판 봐봅시다. 한 필지가 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합병이 되려면.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인 데가 숭인동이잖아요. 종로구 숭인동. 숭인동 옆에가 무슨 동이에요? 창신동? 그러면 창신동하고 숭인동 걸쳐서 이렇게 한 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교실이 약간 따뜻하죠.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수업도 재밌고 그러는데 막 눈가벌이 내려와 버리지 막.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이불을 못 덮어야 돼요. 눈가벌을 덮는데 창신동하고 숭인동하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 이렇게 없어. 와, 선생님. 그렇게 땅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요? 저렇게 땅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저러면 저러면 땅이 두 필지야. 창신동 한 필지 숭인동 한 필지 이렇게 저렇게 걸쳐 있을 수는 있는데 저러면 땅이 한 필지가 아니라고. 그럼 두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한 필지가 되려면 반드시 같은 동 안에가 있어야 돼요. 동이 달라버리면 한 필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땅을 합병할 수 있지. 동이 달라버리면 합병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숭인동 한 필지 창신동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두 필지인데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요. 여기는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달라요. 합병할 수가 없어요. 합병하고 싶어 죽겠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목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대를 전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목을 갖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합병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다음에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달라. 여기 소유자 A고 여기 소유자 B예요. 이런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유자가 일단 갖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합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합병 요건 자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합병할 수 없다 이 줄을 치세요.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어떤 경우 합병을 못하냐 그래가지고 박스에 보니까 1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까? 동이나 리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무슨 동, 무슨 리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데 동, 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된다. 동, 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된다. 동이 같아야 한필지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다음에 각필자 지반이 연속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좀 보세요. 이 땅에 이렇게 한필지가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한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땅에 두필지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병하려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있어요. 그걸 여기서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땅은 이렇게 이런 땅은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땅은. 합병 안 돼. 이거 A 땅이고 A 땅인데 얘가 합병하고 싶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붙여야지. 이렇게라도 붙여야 돼.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땅이 붙어있어야 합병이 돼요. 떨어져 있으면 합병이 안 돼. 오케이. 땅이 붙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되거든요.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이쪽에는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 그런데 이쪽 지역은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축척이 다르죠. 그럼 땅이 붙어있어도 한 필지로 안 돼요. 합병하려면 같은 축척 안에 있어야 돼. 같은 축척 안에 있어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 세 번째 거. 다음에. 칠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 필지 땅인데요. 이게 한 필지거든. 한 필지인데 여기는 등기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미등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어. 이렇게는 등기를 못해요. 이게 한 필지라고 하죠. 한 필지. 한 필지인데 여기는 등기 돼 있고 여기는 미등기 상태다? 그런 경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필지 중에 일부가 등기 돼 있고 일부가 안 된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등기가 안 돼 있는 한 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미등기 토지가 있을 수 있냐고. 미등기 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등록은 돼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많아. 꽤 많아. 여러분 등록하고 등기 차이가 뭐였어요? 첫째 시간에 말했는데 첫째 시간. 지적공부상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고 등기부상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미등록 땅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땅들 거의 대부분 다 등록돼 있습니다. 일부 안 된 것이 있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 안 된 땅들은 꽤 된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등록이 안 되면 세금 부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장에 써져 있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세원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부과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등록은 됐는데 이 땅준이 등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손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세금 못 끊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만약에 팔고 싶죠. 그 땅. 팔고 싶으면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 그럼 소위권 이제 못 시켜줘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등기 안 돼 있으면 소유자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감소하든가 불편하면 얻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이 안 돼 버리면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은 반드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등록은 돼 있는데 등기 안 된 땅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등기다? 그 옆에 땅도 미등기야. 둘 다 미등기예요.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그럼 이 두 개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합병할 수가? 여러분 땅이 이렇게 두 필지인데 다 미등기 상태예요.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해놔 봐요.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미등기지.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 등기 돼 있고 여기 등기 돼 있어. 합병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등기 되는데 여기는 미등기 상태예요. 합병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한 필지 중에서 한쪽은 등기 됐고 한쪽은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예 다 통째로 미등기다? 그럼 합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미등기 상태이면 합병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양쪽 다 미등기면은? 그건 합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질판 보시고. 이게 땅이 두 필지인데 여기 소유자가 a하고 b고요. 여기 소유자하고 a하고 b예요. 둘 다 a, b야. 이렇게. 둘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 지분이 2분의 1이거든요. a 2분의 1, b 2분의 1.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a가 3분의 2고요. b가 3분의 1이에요. 양쪽에 지분이 지금 다르죠. 이러면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유관계일 때는 지분까지 같아 합병할 수 있어요. 지분이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공유에서는 지분까지 같다라는 걸 전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 합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분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땅 주위는 여기도 a고 여기도 a거든. 72번지하고 3번지인데 두 필지를 a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a 주소지를 봐보니까 여기가 창신동인데요. 여기는 인사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중간에 이사를 갔는데 안 고쳐놓은 거예요. 한 번에 한쪽이. 그럼 다른 거 다 보면 a가 소유자 맞는데 주소만 다르게 써요. a의 주소가 지금 다르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땅 합병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소유자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까지 같아야 된다고요? 주소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써진 게 그거야. 5번에.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주소가 더 다르잖아요?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공유일 때는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요. 소유자 간명일 때는 주소까지 같아야 그래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거기 6번, 7번 이런 것은 넘어가도 될 거고요. 8번은 오늘 설명 안 하고 다음 주에 등기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간단하게 여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다른 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땅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이에요. a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a예요.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큼만 빌려달라고 해요. 땅을 이만큼만. 그럼 여러분 이만큼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줘요? 이만큼? 빌려줄 수가 있어. 그럼 빌려준다고 할 때 그런 권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빌려주는 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토지 일부에다가 이런 거 설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때 이 땅 분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달 수 있겠습니까? 분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필지인 상태에서는 빌려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땅이 시가로 한 3억 해요. 3억짜리 땅을 a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a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가면서 여기다가 은행에서 담보 잡히라 그러니까 1억 빌리러 가는데 담보 잡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저당권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토지 3억짜리니까 1억만 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반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부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당권이라는 성질은 이렇게 토지 일부 부분에만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땅 전부에 다 설정해야 돼요. 전부 다. 1억 빌려가도 3억짜리 땅을 다 잡혀야지 거기 일부 내 절반만 잡히겠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소원이 아니에요? 1억 빌려가고 다 잡혀버리면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돈을 또 빌리러 간다. 그럼 이미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저 땅에다가 다시 또 담보 잡히는 거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돼요. 1순위 저당권뿐만 아니라 2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하다고요. 이 담보 잡히는 경우는 이게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순위만 다르게 중복해서 설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A한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권리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권리들은 한 필지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당권 같은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권리의 성질이 달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 써진 말이 이해가 가거든. 8번이.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봐도 돼. 지금 안 봐도 되고. 이게 등기법에서 다음 주에 이걸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순환 때 여기 보잖아요. 그럼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거 되게 간단해. 그냥 애우는 것도 쉬워. 합병 대상 필지에 용의권들만 있다? 무조건 합병 돼. 용의권 아닌 게 붙어 있어? 합병 못 해요. 그렇지만 예배는 딱 하나 있어. 같은 저당권. 이거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여기를 지금 보려고 했지 않아도 대신에 방금 말했던 거 있죠.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 같은 것들은 일부에다가 설정 못합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연계에서. 합병할 때. 합병할 때 지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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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자,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내 필지를 합병해. 그럼 한 필지가 되죠? 한 필지. 이 한 필지에 지번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어떤 걸로 가야 돼요? 선순이. 선순이로 가, 선순이. 72, 73, 74, 75다 그러면 몇 번? 72번. 그런데 이렇게 부번이 섞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문장으로? 본번 중 선순이. 본번 중에서 선순이. 그러니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본번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본번 할 때 본번은 짝대기 없는 지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는 얘가 부번이 되는 거고 짝대기 없는 이게 본번이 되는데 선순이는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합병할 때 측량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합병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요, 경계는? 이 네 개 필지 합병의 경계는 어떻게 정하면 돼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수하면 돼요. 원래 있던 바깥에 있는 경계 그대로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게 된 부분 말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은? 그냥 이 각 필지 대장에 써 있는 면적을 더 해버리면 되죠. 합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 안 하고 측량도 안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합병 지적 정리.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선순위 지번, 선순위 지번 밑을 치고 그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의 선순위. 본번 중의 선순위입니다. 2번. 경계 또는 좌표는 거기 동그라미 쳐주고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에서 합병을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수하여 정한다라고 당했어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수하여 정한다라고 밑을 쳐놓고 면적 동그라미 치고 면적은 각 필지를 합산하여 합산한단 말 있죠. 합산하여 정한다. 그러므로 지적 측량이나 면적 측정은 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다음, 지목변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봐보세요. 지목변경이 뭐예요? 지목변경이 뭐예요? 그대로 읽어보라니까 다른 말 넣지 마라 그랬지. 지목을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이 땅이 임야예요. 임야. 임야인 땅에다가 창구를 질려고요. 창구를 질려고 여기다가 땅을 형질변경을 했어요.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이 됐습니다. 중공이 됐습니다. 이 땅 지목변경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지목변경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 공사를 아무리 다 끝내놨어도요. 아직 등록을 안 했잖아. 그럼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형질변경 중공이 됐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지. 알아듣겠죠? 봐봅시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터지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창구부지를 조성했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듣겠나요? 그럼 어떨 때 지목변경 대상 터지가 될까? 어떨 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대상 터지로 나와요. 여기만 하면 지목변경은 되는데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형질변경 공사 중공됐을 때 이거.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그런데 자기 땅이라 해서 마음대로 땅 파거나 자르거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공사가 중공되면 그때 지목 바꿔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억변에 국토계획 및 이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터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중공된 경우다. 이 말 나왔어요. 지금 문장 읽은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표현은 뭐예요? 형질변경 공사의 중공이죠. 여기죠. 형질변경 공사의 중공. 공사가 중공돼야 그래야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런데 형질변경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다 국토계획법을 써준 거지. 이 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3번 보세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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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문장에서 이야 이게 핵심이다. 3번은 기억에 대한 예외야. 3번.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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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중공 전이라고. 원래 지목변경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공사가 중공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중공 전에도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만약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도 공사 다 중공된 다음에 지목을 바꾸게 해준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2라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요. 공사 중공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합병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예외를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귿번을 읽을 때는 항상 기역번의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에는 중공 된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에 디귿번은 중공 전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오케이? 다음 니음번. 넘기지 말고. 니음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그랬거든. 여러분 토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 바꿔주세요.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는데 지목을 바꿔달라고 그런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이냐. 어때요? 자연스럽습니까? 약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건축물이 이렇게 용도가 바뀌던던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본 적 있어요? 상가에서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지 않던가요? 주택에서 상가로? 그건 둘 다 돼야 돼. 주택도 돼? 상가도 돼? 돼죠. 돼. 된다가 아니고 돼. 지목이 돼. 창고에서 주택으로. 주택이 창고로 바뀌지 않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나왔던 저는 남해안 바닷가에서 컸습니다. 제가 나왔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로 밑이 바다예요. 바다가 딱 붙어있어. 공차다가 많이 바다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나와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30대쯤 됐을 때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돼서 어느 날 한번 내려가 봤더니 제가 5학년 때 다니던 그 교실, 공부했던 교실이 한쪽 벽에 흘려가지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역을 만들고 있어요. 미역 가공을 해. 미역 공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지. 그 건물이 원래 교실이었단 말이에요. 교실 건물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장 건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건축물 용도가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도 그 땅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도 지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는 말 나왔습니까? 이 말 나오면 여러분 앞으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학교가 생각나든 미역 공장이 생각나든 잘나는 걸 해보세요. 일주일이 됐을 때도 뭐가 더 잘날 것 같아. 학교가 잘날 것 같아. 미역 공장이 잘날 것 같아. 그럼 미역 공장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됐어요? 오케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본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사유. 형질병 공사 준공 됐을 때 제일 기본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지목변경 할 때는 측량을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목변경 할 때. 여기 이거 할 때 측량을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측량이라는 게 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경계나 좌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나 좌표. 그럼 이거 이제 구해지는 거고. 이거 알면 이거 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거든. 측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세 가지예요. 지목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목 바뀌는 것은 경계나 좌표 면적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 바꿀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따로 줄은 안 칠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쉬어야 되니까. 쉬지 말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바다른 땅 등등 말소까지 하고 쉴까요?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희망하며 기다려줘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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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